경들의 말이 옳아 황가의 안정은 탄탄한 후계자들에게서 오는 법 빨리 국설을 맞이하라는 말 충분히 이해해 그래서 우선 내 후궁들부터 드리기로 하였다 시작은 단 다섯 정도? 후궁이 되겠습니다 황우와 달리 공식적인 업무는 없으며 황제에게 즐거움과 안정을 주는 게 최우선 역할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후궁이 되어서 아양이라는 걸 한 번 떨어보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